아, 이건 좀 아쉬운데. 아니, 이게 좋은, 알라카고 좋은데. 이게 좋은 게 아닌가? 과연 너 누가 타실까? 어? 잠깐만. 어, 하영? 하영. 하영. 자, 한번 찍어보세요, 하영. 하영 좋아, 하영은. 하영 바로 사실 것 같아. 오케이, 찍으시고. 오. 이 차를 졸라다니 타고 있는. 아, 이 차를 졸라다니 타고 있는 안락하고 넓은 대형 밴으로 차비는 3천 원입니다. 차량에 탓을 하시면 차비가 결제됩니다. 졸라다니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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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어디야, 어디야? 와우, 탓이네. 아, 넓다, 넓어. 야, 내가 처음이야? 예, 예, 예. 아, 잘 줬어. 얌마, 얌마. 얌마, 얌마. 야, 차 좋다. 편하게 가셔야죠. 그래. 야, 차 좋다. 야, 이것도, 이것도 그냥 주는 거야? 자, 야, 이것도, 이것도 그냥 주는 거야? 형, 그냥 드세요, 저도. 어, 이게. 어, QR이 있는데? 한번 찍어볼래요? 근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이건 뭐야? 이건 물이야? 이건 물이야? 목마려세요, 형님? 어, 잠깐만. 이거 저 한번 찍어볼게. 커피. 이런 거에도 과자 매우지 않겠죠? 여기는 이런 거 하지. 일단 나도 탄 지 얼마 안 된 척, 척. 뭐 하나 할까요? 너 얼마 있는데? 저요? 너 시작부터 얼마 있을 거 아니야? 시작부터요? 저는 근데 개념이 없어요. 저는 뭐였냐면 그냥 형들을 태우는 거. 아, 그래? 네, 네, 네. 다 태우는 거. 아, 너도 미션이 따로 있긴 할 거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태우는 거. 태우는 거 밖에 없어? 큰 차 같이 사는 거. 근데 막 저한테는 꽤 득은 없는 거 같아요. 그러면은 1,500원, 1,500원. 나눠먹기, 두 개짜리. 1,500원, 1,500원? 1,500원. 이거 3,000원이니까. 3,000원이니까. 형 돈 있잖아요. 저는 돈이. 아니, 있지. 너도 있지. 아니면 우리가 너의 가격일 수도 있지. 왜 이러세요? 아니면 우리가 너의 가격일 수도 있지. 왜 이러세요? 우리가 다 합쳐지면 너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지. 아, 그건 얘기 못 들었어요.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그래요? 그러니까 일단은. 일단 먹읍시다. 공동의 책임이니까 1,500원, 1,500원 할게요. 남준이 PD. 어? 나중에 덤티기 씻지 말고 빨리 얘기해. 하하하하. 자, 너 1,500원, 나 1,500원. 네, 1,500원. 자, 함께 1,500원. 1,500원. 음! 음! 커피 안 마실래요? 야, 커피는 인간적으로 네가 사주라. 아니면 사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합시다. 일단은 먹자 그런 다음에 충분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한다. 오, 천재 지니어스. 그렇게 하면 어떨까? 이거를 휴얼을 살짝 가려줘야 돼, 발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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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